시작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그는 착하다, 그는 웃는다를 만들려고 그래요. 긍정, 부정 의문. 어떻게 할까요? 어,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배운대로. 어떻게? 히카인즈. 그리고? 히터진트 카인즈. 히카인즈. 어, 야, 그렇죠. 자, 이렇게 히카인즈. 삼위칭이니까 S 붙이고. 또, 히 더슨 더슨 카인드. S 빼고. 그 다음에? 더스 히카인드. 이렇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밑에는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히. 히 랩스. 랩스. 또? 히 더슨 더슨 랩스. 랩스. 에스 빼고. 더슨 랩스. 더슨 랩스. 더슨 랩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틀렸어. 자,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 이 카인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인드라는 말과 랩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얘는 뜻이 뭐게요? 랩스는 웃는다, 웃다 해서 웃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그랬죠? 웃는다, 먹는다, 장다 이런 거를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인데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일반 동사. 얘는 뭐죠? 얘는 착한, 친절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착한, 친절한, 이런 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동사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동사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형용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큰, 작은, 넓은, 긴, 뭐 높은, 낮은, 이렇게 보통 니은이나 뭐 뭐 한으로 끝나는 걸 형용사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는 이렇게 두나 더지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거는 뭐일 때 쓴다고 그랬어요? 일반 동사일 때 얘는 두나 더지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문을 만든다. 의문문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일반 동사 아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말을 쓰면은 그는 착하다.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히 카인즈 이런 말도 없거니와 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희, 카인드 이렇게 썼어. 이런 무슨 뜻이 될까요? 그러면? 그는 착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어디다가 뭘 붙여주면 될까요? 카인드 앞에? 비동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착한이라는 말을 뭐뭐하다, 착하다 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뭐뭐뭐하다 아니면 뭐뭐뭐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려면 형용사 앞에다가 이렇게 비동사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비동사를 써주고 이렇게 카인드를 써주면 돼요. 자, 비동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am, are, is가 있죠? 만약에 이게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착하다. I am을 붙여줘요. I'm kind. you면? you are kind가 돼 있고 he는? he is kind가 돼 있고 they면? they are kind 이렇게 돼.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삼인칭 단수가 뭐죠? 얘죠. 나눠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삼인칭 그 중에서 단수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비동사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비동사를 썼죠? 자, 비동사를 썼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의문문하고 부정문하고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저번에는 일반 동사일 때 이렇게 배웠고 이번에는 무슨 동사를 배우냐면 이렇게 비동사일 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비동사일 때는 얘는 비동사가 보인다. 즉, mrg가 보인다면 don't, doesn't를 절대 쓰면 안 돼. 그냥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비동사 이렇게 쓰는데 부정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의문문은 일반 동사는 두나 더째로 출발했죠? 비동사는 이걸 바꿔 쓰면 돼요. 비동사부터 쓰고 주어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비동사는 이런 식으로 주어 이렇게 비동사 이렇게 쓰고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 쓰고 부정은 주어 비동사 뒤에다가 not 쓰고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고쳐볼까요? 다 not을 쓰면은 I'm not You're not kind He's not kind They're not kind 의문은 Am I kind? Are you kind? Is he kind? They're kin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 보고 이 말이 아, 형용사인가? 동사인가? 이런 걸 품사라고 그래요. 그 품사를 단어를 외울 적에 외워둬야지만이 아, 이거는 일반 동사니까 긍정, 부정을 두 더지로 쓰는구나 아, 이건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합쳐야 뭐 뭐 하다 말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가봅시다. 자, 여기에 날씨가 좋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날씨는 더 웨더 좋다 나이스 나이스 굿 자, 이렇게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이스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가 아니라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은 나이스 좋은 그럼 이것도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그렇죠. The weather is nice Is the weather nice? The weather isn't nice isn't g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비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비 온다 해볼까요? It 자, rain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rain은 비 라는 명사도 되고 비가 온다는 뜻도 돼요. 그럼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이거 부정 의문은 어떻게 돼요? 부정 일반 동사니까 비 안 온다. it 그렇죠. doesn't 일반 동사다. 그럼 두 does를 계속 써야 돼. it doesn't rain does it rain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맞을까요? 자, 이건 어때요? 틀렸어요? 왜?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ing 붙은 거는 저것도 형용사예요. 오는 중인 오는 중 이런 정도의 뜻이었어요. 그럼 이렇게만 써버리면 무슨 뜻이다? it은 그것이란 뜻인데 날씨에 이렇게 쓰면 뜻이 없어요. 그냥 비 오는 중 비 오는 중인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맞아요? 비 오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형용사를 했죠? ing 붙은 말도 그럼 앞에다가 뭘 써야 된다?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비 오는 중이다 하면 이렇게 안 오는 중이면 그렇죠. 비동사 있죠? 있을 때는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돼. 그래서 it isn't raining 의문도 is it raining?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무슨 말이죠? you'll see 너는 볼 거야 너는 알 거야 볼 거야 see는 알다도 되고 보다도 돼요 아, 알겠어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I see 몰랐다가 알게 될 적에는 I see 이렇게 해요 아, 이제 보이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알겠다. 원래 알고 있었으면 뭐랄까? 나도 알거든? 이럴 때 나 알아 이런 말은? I know it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는 좀 건방지 말투예요. 아, 그건 나도 알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와 이거 이거는 긍정, 부정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래 걸려 딱 보면 일반 동사 그러면 자, 어떻게 일반 동사 알다 일반 동사 난 알아 난 몰라 그렇죠. I don't know it 내가 알아? Do I know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어가 바뀌면 He knows it 이러면 He doesn't know it Does he know it? 이렇게 아, 저번에 보다 뭔가 좀 된다. 자, 그래서 저번에 배운 게 우리가 50이라고 치면 오늘은 50에다가 50만큼을 더 확장을 해요. 그래서 또 머리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저번에 배운 것들은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이거 얘는 뭐가 좀 달라 보여요? 얘는 뭐가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 동사 하나 달랑 썼는데 얘는 이거 일반 동사 맞아요? 보다? 맞아. 보다, 알다. 근데 이 앞에 뭘 썼다? 왜 썼어? 왜요? 의일은 뭐 할 거다, 읽 거다 두 가지 뜻이에요. 뭐, 난 나갈 거다 나는 뭐 놀 거야 뭐 이렇게 뭐 할 거야 비가 올 거야 뭐 할 거다 읽 거다 이런 추측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 같은 걸 말할 때 써요.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무슨 동사일까?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비동사 동사 동사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동사예요, 바로.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중에 이제 드디어 나온 게 바로 얘가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조동사 자, 그러면 이제 또 달라집니다. 쟤는 비동사하고 똑같이 그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어요. 비동사는 뒤에다가 낫 붙였죠, 부정문 의문문은 주어랑 비동사를 바꿨죠? 자, 그러면 얘는 일반 동사도 있지만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이면 부정문 이 두 개를 바꿨으면 의문문이 돼요. 자, 그래서 너는 볼 거야 이런 말인데 너는 못 볼 거야 어떻게 할까요? 그쵸 you will not sit 줄여서 won't 이렇게 해요 won't you won't sit 너는 볼 거야? will you sit?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자, 하나 더 you he 라는 말을 쓸게요 he might 라는 말이 있어요 come 이렇게 썼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안 올 거야 이거는 뭐 읽지 몰라 아, 막 걔 올 거야 올지도 몰라 이런 정도 뭐 읽 거야 읽지도 몰라 해서 50, 50 확실하지 않을 때 자, 이렇게 써요 조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아, 일반 동사 앞에다 쓰는구나 일반 동사 앞에다 쓰는구나 이런 특징 그래서 동사를 좀 도와준다 라고 해서 이제 조동사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안 올지도 몰라 하면은 조동사니까 he might not come he might not come 그가 올까? might he come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다시피 자, 여기서 이제 아, 이건 비동사가 있구나 그러면은 부정문 조동사가 있구나 부정문 의문문 비동사가 있구나 조동사가 비동사가 있구나 둘 다 아, 뒤에다가 낫을 붙이고 의문문은 바꿔서 주는구나 그리고 아, 일반 동사만 있구나 그러면은 아, 두나 덫을 써가지고 쓰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조동사는 많이 없어요 한 10, 10개 정도밖에 없어 자, 그중에서 우리는 뭐 캔도 있어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렇게 봤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과거형으로 갑니다 자, 과거형 이거는 현재나 미래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거에서 이제 과거형으로 가가지고 어, 나는 친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과거라고 보죠 아, 나는 친절 했었는데 했었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여기는 was를 써요 그럼 난 친절했었다 이렇게 돼 너는 친절했었다 어떻게 할까? you were or were 그 다음에 그는 친절했었다? was 그들은 or 이렇게 써요 or 자,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 써서 뭐하다 이런 말인데 자, 공통점은 3인칭 단수라고 그러죠 3인칭 단수일 때도 was 나일 때도 was 이렇게 돼요 3인칭 단수나 나나 전부 다 was를 쓰고 나머지 you나 you나 복수 복수일 적에는 were 쓰는 거예요 자, 1인칭이나 3인칭 단수일 때는 was you하고 복수일 때는 wer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 형용사를 한번 우리 몇 개만 써봅시다 먼저 자, 형용사라고 한글로 한글이든 영어든 한번 말해보세요 형용사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알면 영어 말해보세요 그렇죠 beautiful 또 자, 한 개도 멋진 wonderful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말을 해볼게요 와 그 파티 멋졌다 해봅시다 그 파티 멋졌다 어떻게 할까요 긍정, 부정, 의문 자, 이거는 멋진이니까 형용사죠 그럼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 파티 멋졌다 어제 어떻게 할까 주어부터 쓰는 그렇죠 the party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is wonderful 하면 멋지다고 어제 멋졌다니까 was, the party was wonderful yesterday 이렇게 부정은 아, 안 멋졌어 의문 의문 그 파티 멋졌니 was the party was the party wonderful yesterday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eautiful로 가볼게요 자, beautiful인데 어,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참 아름답더라 며칠 전에 a few days ago 한번 가볼까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봤는데 와, 이제 your grandparents beautiful 하더라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긍정 your grandparents 복수나 윤호 월스니까 your grandparents were beautiful a few days ago 반대로 아니었으면 your parents weren't beautiful a few days ago 물어볼 were your grandparents beautiful a few days ago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막 응용해가지고 이제 만들 줄 알아야 돼 야, 나 며칠 전에 멋있었어 어떻게 해요 의문 나 며칠 전에 멋있었어 wonderful was I wonderful a few days ago 야, 너 너 며칠 전에 아름답지 못하던데 you weren't you were not you weren't beautiful a few days ago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대답도 할 적에 대답을 하겠죠 자,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할 적에는 이제 예스나 노를 하고 뭐 예스, 노 하고 대답으로 it was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they weren't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제 서로 한번 물어봐 보세요 자기야, 오늘 아침에 나 이뻤어? 그러면은 진실되게 대답을 해주면 안 돼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지 돼요 자, 물어보세요 아무나 자기야, 오늘 아침에 나 이뻤어? 멋있었어? 긍정문이고 물어봐야지 어, 너 그랬어 기동생은 딱 바로 딸려 나오니까 유는 뭐 써요? 예스 유 아 쓰면 넌 지금 그렇다는 말이고 지금 묻는 거는 was I 물었죠 과거를 그러니까 예스 유 워 오, 너 진짜 그랬어 이렇게 아니었으면 아, 노 유 워 노 유 워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비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배워 봤어요 자,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 형용사는 비동사랑 세트로 가는구나 그래서 현재는 M, R, E, Z를 쓰고 과거는 was, war를 쓰는구나 긍정, 부정 이거를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저번에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진행형 자, 요런 것들 배웠었고 자, 그러면은 저번에 봤던 거 일단은 요산안을 끊고 segu 60 80 85 90 0